안녕하세요 이야깃꾼 입니다 이 창가에 같이 2주일 전에 이렇게 해놓은게 어떤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고 어떤건 이렇게 뿌리가 전혀 안나고 이유가 뭘까요 옮겨서 볼게요 창가에 있을 땐 몰랐는데 약간 그 병에 차이가 나네요 얘는 330 얘는 500미리 그런데 330미리 에는 이렇게 뿌리가 났구요 얘는 안났어요 뿌리가 그리고 밑부분이 좀 상했네요 얘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가 제가 보고 있지 찍지 않고 있네요 음 화면으로 볼게요 이 요것이 상한 것 같아요 얘를 음 계속 잘라내서 그 초록색이 보일 때까지 짤라 가지고 상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여기 물 색깔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저런 상태면 안좋아요 투명한 색깔 이여야지 음 어 얘네들이 꽃길인의 그 뿌리가 나고 안난거에 어 밑면에 처리를 잘 못했나봐요 얘는 음 내가 지금 어차피 소독약에 그 유아낙스가 들어가 있을텐데 얘한테 안넣나 예 얘를 살려 보겠습니다 또 어쨌든 저는 이 꽃길인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음 올려놓으면 당근마켓에서 음 잘나가죠 예 어쨌든 음 햇빛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페트병에 놓고 유아낙스 한 방울 런 상태에서 게 2주일 정도 되면요 이렇게 화초 들은 뭐 뭐 이렇게 물이 거의 다 없어지지만 음 뿌리 엄청나구요 음 이렇게 뿌리 엄청 하잖아요 얘하고 예 두의 차이는 또 뭐냐면 얘는 입사기와 이런게 많잖아요 얘는 좀 적고 키도 짧고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은 물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얘는 거의 더 많이 없어졌구요 더 많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적어요 엄청 가벼워 물이 물이 되게 적죠 이렇게 아 아 그러니까 사실 화초들 중에 그 나무는 조금 오래 걸려도요 이 뭐라 그러죠 음 나무가 아닌 화초들은 조금 더 빨리 뿌리를 내려요 엄청 빨리 2주일이면 이렇게 화분을 뚝딱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잘라 가지고 가지 쳐 가지고 그 얘네들도 지금 2주일 갖고는 약간 약해요 이 정도면 뿌리가 요 정도면 더 더 더 해야 되요 근데 저는 얘는 음 흑산목으로 그러니까 상토로 옮길 거구요 얘는 다시 한번 잘라서 어 다시 삽목을 할 겁니다 물 삽목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물론 흑산목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저처럼 집에 계속 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시간을 많이 못 내는 사람 아니면 시간을 많이 내더라도 물 삽목으로 뿌리가 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나서 흑산목 하면 이 뿌리가 굉장히 더 튼실해져요 그러고 나서 분갈이 하면 음 남한테 선물하든 내가 키우든 안전하고 튼튼하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 삽목 다음에 음 아니 물 삽목 다음 까 가지 쳐서 물 삽목 하고 그 다음에 흑 삽목 하고 그러고 나서 분갈이 합니다 아 저를 또 부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를 또 부르네요 아 저를 또 부르네요 아 저를 또 부르네요 아 저를 또 부르네요